뜨거워 와 드디어 와 그냥 쭉쭉 찢어지네 와 닭 쌀 맞은거 봐 쭉쭉 찢어진다 와 대박 와 쭉쭉 찢어진다 와 와 와 살 진짜 잘 읽었다 고생한 보람이 있네 와 감자도 완전히 와 완전히 으스어졌네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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